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에 가로든 우리 하나둘씩 켜지고 금붉은 노을로만 통화로가 저울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누굴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여 하여도 그 한인들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른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한 멍멍한 그곳으로 떠나버린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붙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람도 도대체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도대체 시간 속에 우리의 짙은 아픔이 낙엽처럼 싸기고 차가운 바람이 나의 곁을 서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같아요 옷깃을 세워 그려면 웃음질을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그처럼 내가 알지 못한 너만은 그곳으로 떠나 버린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람도 어딘 시간 속에 잊혀든가요 그와 비슷하게 북한의 집이라든가 다시 hon 막이 통신을 따라 fertilolutely ników Alyssa 감사합니다.